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 던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류는 온갖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치심과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수천년에 걸쳐 진화하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본능이 걸림돌이 되기 쉽다. 자본시장은 흔히 우리 직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성공 투자의 3분의 2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자주 말한다. 실수만 피할 수 있어도 실패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실수도 피하면서 종종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부분 투자자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이며 대부분 전문가조차 능가할 것이다. 당신은 실수를 피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실수인지 알면서도 실수하는 투자자는 없다. 그것이 똑똑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수없이 내렸던 결정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내렸던 결정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일이거나 상식이라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 또는 나보다 똑똑한 누군가에게서 배운 일이라면 시간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결정을 할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능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심리나 본능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널리 믿는 시장과 경제에 관한 미신을 다룬다. 이런 미신들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오해하게 되며 투자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가장 터무니없는 미신들을 모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분석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더라도 그러한 속설이 미신임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편한 길을 선택해서 미신을 그대로 믿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만 진실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 다른 사람처럼 미신에 의지하지 않고 건전한 분석과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실수를 피하면 된다. 캔피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캔피셔가 지은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왜 대다수의 투자자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가입니다. 워렌 버펫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두 명의 대가를 얘기하셨는데요. 첫 번째 대가는 벤자민 그레이엄이고요. 두 번째는 필리피셔입니다. 캔피셔는 필리피셔의 아들로서 운용자산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43억 달러라고 합니다. 성공한 투자 운영가이면서 저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략히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17가지 미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2장 자산배분의 지름길, 3장 오로지 변동성이 문제,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15장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입니다. 자 그럼 바로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채권의 변동성이 낮다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다. 채권 가격도 변동성이 심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작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다. 1년이나 5년처럼 단기적으로 볼 때에만 채권의 변동성이 작다는 말이다. 채권은 기대수익률도 낮다. 투자 목적이 오로지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고 장기 수익률이 낮다고 좋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의 연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해 봤다고 하는데요. 주식과 채권을 다양한 비율로 조합하여 실적을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주식 100%일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당연히 주식 100%일 때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는 주식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채권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주식이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20년 단위로 분석하면 결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주식 100%의 표준 편차가 극적으로 감소하여 채권 100%의 표준 편차와 거의 같아졌다고 합니다. 과거 변동성은 비슷하지만 수익률이 여전히 주식이 높다고 합니다. 30년 단위로 분석했을 때 주식 100%의 평균 표준 편차가 채권 100%의 표준 편차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절반인데도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1단위, 월단위, 연단위에서는 대개 주식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며 흔히 채권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변동성에 놀라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금융이론에서는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연단위 평균 변동성이 매우 낮다면 주식의 수익률도 채권처럼 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월단위와 연단위로는 컸던 변동성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니겠지만 과거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식의 하락 위험에 대한 사람들이 착각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표 11에서는 기간 단위별로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 빈도와 마이너스 빈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1단위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은 동전 던지기 확률 즉 50%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날은 잇따라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인 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에 극도로 민감함으로 잇따라 나오는 마이너스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한다고 합니다. 행동재무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단기적 사고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조금만 늘리면 플러스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을 보면 역시 잇따라 나오긴 했어도 플러스 확률이 62%였다고 합니다. 12개월 단위로 보면 플러스 확률은 73.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중매체와 전문가들은 늘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해 숨가쁘게 떠들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가 상승기를 놓치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뇌가 이런 위험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굴에 살던 먼 조상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주식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간에서는 변동성이 실제로 채권보다 낮았다. 깊이 몸에 뵌 습성과 사고 방식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극복할 수만 있다면 채권 대신 주식을 통해서 더 높은 장기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한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단위로는 주식을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주가를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항상 주식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죠. 연단위로 보면 지금 73.2%나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의 플러스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2장 자산배분의 지름길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당신의 주식 보유 비중이다. 참 쉽다. 인간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투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신속한 체중 감량 같은 광고 문구가 넘치는 모습을 보라. 빠르게 부자되는 법도 흘러 넘치는 문구다. 대부분 사기다. 재무설계 분야에서 인기를 끄는 지름길은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기법이다. 이런 의심스러운 투자 기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자산배분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준다. 그러나 장기 재무에 대한 해법이 쉽고 빨라 보인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은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기 자산배분 결정은 실제로 중요하다. 장기 자산배분 결정이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라는 점에는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실적의 약 90%가 자산배분, 즉 주식, 채권, 현금, 기타 증권의 보유 비중에 좌우된다는 학계 연구를 지적한다. 우리 회사는 포트폴리오 실적의 70%가 자산배분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20%는 세부 자산배분, 규모, 스타일, 국가, 섹터, 산업, 신용등급, 두레이션 등 증권 유형 결정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나머지 실적 10%를 결정하는 요소는 개별 종목 선정으로써 예컨대 펩시와 코크, 머크와 화이자,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중 보유할 주식을 선택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즉 자산배분이 장기 실적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점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산배분을 주먹구구 기법으로 해치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를 기준으로 자산배분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나이도 중요하지만 나이는 투자의 시간 지평을 가늠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평은 기대 수익률, 필요한 현금 흐름, 현재 상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먹구구 방식은 나머지 모든 요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배분을 하는 것은 틀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 지평이 은퇴 시점이나 현금 흐름 소비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은퇴하는 나이까지가 시간 지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큰 망신을 당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시간 지평은 당신이 자산을 굴려하는 기간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개 자신과 배우자의 생애가 된다. 절대 배우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자기가 죽는 시간까지가 시간 지평이라는 거죠. 즉 자신이 60세면 만약 자신이 90살까지 살면 30년이 자산을 운영한 시간 지평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시간 지평을 과소평가하여 필요한 만큼 자산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일이다. 투자자들은 자산을 많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 결과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부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시간 지평이 긴 사람이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수명을 다소 늘려잡아야 하고 시간 지평 역시 다소 길게 잡아야 한다. 3장. 오로지 변동성이 문제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내가 투자 위험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독자는 당연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변동성을 떠올릴 것이다. 투자자들은 위험과 변동성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 변동성은 투자자가 고려하는 핵심 위험이다. 변동성은 단기 관점에서 항상 투자자들이 가장 통렬하게 느끼는 위험이다. 조정장에서 보유주식이 단기간 20% 하락한다면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리고 대형 약세장에서 보유주식이 30%, 40% 그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감내한다. 금융이론에 의하면 실제로 과거 데이터로도 입증됨.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위험, 정치 위험, 환율 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변동성 위험이 투자의 유일한 위험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변동성이 큰 게 위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은 음식에 대한 사고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동시에 여러 요소를 원한다. 사람들은 영양도 풍부할 뿐 아니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원한다. 그리고 그 음식을 적절한 시점에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흔히 사람들은 투자할 때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며 위험하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다른 목적을 충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나는 하향변동성은 싫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변동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다가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이들은 상승장을 놓친 것을 깨닫고 이것도 위험이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기회비용, 즉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상실한 재화의 가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비용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상승장을 놓쳐서 수익의 기회를 놓친 게 기회비용인 거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샀으면 바로 올라가지고 수익이 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신이 수익을 얻는 시간조차도 자신이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는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기회비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개 장기간 강세장이 펼쳐져서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도취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갑자기 기회비용을 막연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말 2000년 갑자기 모든 투자자가 다음 대박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높은 위험을 떠안고 온갖 인기 기술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최근 상장한 인기 기술주를 사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벌어진 일은 당신이 아는 대도다. 그 후에 2000년 이후에 폭락이 왔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기회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위험을 도외시할까? 오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에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 두뇌는 장구한 세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강세작이 펼쳐질 때에도 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도 투자자들 대부분이 비관해야 할 때는 낙관하고 낙관해야 할 때는 비관한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해가 약 72%인데도 사람들은 시장을 비관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위험을 가소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변동성이 중요한 위험이긴 하지만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충분히 떠안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오로지 변동성이 큰 위험이라는 미시는 틀린 거고요. 이 변동성을 감내해야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누군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제한한다면 당신은 그 제한을 받아들이겠는가? 아주 훌륭한 전략처럼 보인다. 원금 손실 위험은 없으면서 주식처럼 고수익 가능성만 있는 전략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꽉 먹고 알먹고 아닌가? 하지만 이는 동화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면 주식이 하락하는 해에는 손실을 피하지만 주식이 상승하는 해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보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변동성 위험이 없어야 한다. 이는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에게는 진정한 원금 보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장에는 변동성 위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원금 보장의 반대라고 합니다. 몇 번이고 거듭 말하지만 하락 변동성이 없으면 상승 변동성도 없다. 이는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락 변동성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높은 성장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당장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터무니없는 기대를 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가파른 단기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기 목표를 유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시점에 시장을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포리오를 구성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변동성은 경험하겠지만 성장과 원금 보장을 모두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음으로 원금도 보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성장을 목표로 삼았을 때 기대되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원금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20년 뒤에는 겨우 원금만 유지하는 실적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금융이론을 잘 모르거나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다. 둘 다 잘못이라고 합니다.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이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많이 들어본 소리인가?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거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애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며 의뢰에 튀어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은 무엇일까? 지금 들어오시오라고 쓰인 큼직한 표지판인가? 아니면 극심한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고 단정하며 얌전하고 점진적이며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가 흐림인가? 이런 흐림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이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동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도 이렇거든요. 조금씩 올라도 좋지만 꾸준하게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럴 수는 없다고 하네요. 피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밝힌다.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다고. 주식의 단기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낮은 단기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흔히 튀어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 바닥 근처다. 이 무렵 주가는 거칠게 흔들리면서 하루에 4-6% 또는 그 이상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할 때도 급격히 반등한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니까 시장이 안정될 때를 기다리자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큰 실수라는 거죠. 이때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새해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시점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일 수도 있다.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약세장이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 봐 두려워진다. 일단 빠져나와서 기다리다가 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장 바닥일 때 주식을 던지죠. 그때가 결국에 짐바닥이 나오는 상태인 거죠. 아니면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이며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 이미 빠져나온 상태라면 다시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빠져나오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면 약세장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 아니다.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의 하나다. 강세장에서든 약세장에서든 아니면 수없이 등장하는 반등장에서든 확실성의 대가는 비싸다. 그리고 직관을 거스르는 말 같지만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한 때 바로 약세장이 바닥에 도달할 무렵이다.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값비싼 착각이다. 약세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는 있다. 그리고 행운은 전략이 아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다.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준다. 최근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이 15-20%일지라도 이는 새 강세장 초기의 반등에 비하면 10중 8구 별것 아니다. 그리고 이 뒤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책을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 때의 폭락과 급격한 반등 시장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챕터만 읽어도 그리고 이 챕터를 읽고 소화를 하기만 해도 이 책을 읽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이것도 정말 꼭 읽어볼 장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손절매가 내 손실을 막아줄 거야.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게 들린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유검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이 값비싼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적정한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즉 15%, 20%를 정하고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코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줄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강세장 말기에는 손절매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털 경의 유명한 말이 있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물을 익은 다음 도취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주기에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한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손절매는 기계적 반복론에 불과해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달라는 주문과 같다. 하락폭은 당신이 저가기에 달렸다. 손절매의 적정 하락폭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주요 펀드매니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한 펀드매니저 중에서도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손절매가 효과적으로 믿으려면 주가의 계열 상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 주가가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모멘텀 투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승 종목을 사고 하락 종목은 판다. 그리고 차트에서 패턴을 찾는다. 하지만 당신은 전설적인 모멘텀 투자가 5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나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즉 모멘텀 투자자는 특정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실패하거든요. 손절매와 모멘텀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다. 한 번 상승한 종목이 반드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 살던 주상에서 물려받은 부위를 자극한다. 이 부위는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에 훨씬 민감하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에 따르면 투자에서 손해볼 때가 훨씬 많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난다. 어떤 종목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의 잘못이 아니다. 이때에는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거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여 신고가를 기록할 때 당신은 현금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행위다. 손절매 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도 그 종목이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처음에 손절매에 걸려 자동으로 매도한 종목이 이듬해에는 반등하여 8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손에 들어왔던 대박을 놓친 셈이다. 거래 비용만 두 번 치르고 저가에 팔아버린 탓에 막대한 수익기회를 날려보낸다. 당신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다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헛은 소리다. 자동으로 팔아버린 종목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사들인다는 말인가.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다. 즉 손절매하고 그 저점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생각이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저의 뼈를 때리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창 주식 매매를 할 때도 손절매가는 생명선이다 해가지고 몇 퍼센트 떨어지면 즉각 팔고 못 팔아서 더 떨어지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되게 자책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진매매만 불러일으켜서 거래 비용만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손해만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장내에 성장할 것이 확실한 기업 아니면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택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증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보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거는 어느 책에서나 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모두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15장.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땐 주가가 오르지 못하지. 흔히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매우 겁나는 상황, 심각한 악재, 지나친 위험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말한다. 물론 과거에도 위험이 있었죠. 나는 과거 위험이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라요. 앞에서도 논의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존 템플턴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말은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 15-1을 보면 끝없이 사건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1934년도에서부터 2011년까지 엄청난 사건들 이후에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됐나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934년 이후 매년 발생한 주요 사건과 세계 주식의 연 수익률이다. 온갖 사건 속에서도 주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양세장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든 세계 시장이든 자연재해 탓은 아니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지정학적 긴장이 즉 심지어 대규모 테러 공격과 전쟁 개시조차 주식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모두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때묻지 않은 역사는 없다. 세상은 언제든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 단조로운 기간은 절대 길지 않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변치 않는 요소는 자본시장의 회복력이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투자자라면 매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혼란 기간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투자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은 상승하는 해가 전체의 72%이므로 이는 잘못이다. 즉 혼란이 일어났지만 항상 주식은 상승했고 상승한 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승 취재를 유지하므로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내내 언급했듯이 이윤동기야말로 매우 강력한 긍정요소다. 이윤동기는 자본주의 근간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더 번창하는 이유다. 인류가 난간에 직면해도 이윤동기는 약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난간과 혁신의 필요성이 동인이 되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의 회복력이 강한 것은 인류의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돈을 건 사람은 번번이 실패했다. 즉 악재가 나와도 기업이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 인류가 난간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즉 회복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캠피셔가 지은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을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도 많은 좋은 정보가 많았었는데 이 책에도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나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피셔분이 책을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피셔님의 책도 읽어가지고 리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